조계종 전국비군위회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위한 비군위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 추진하는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국비군위회 올해 첫 정기총회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비군위 승가를 대표하는 제12대 조계종 전국비군위회가 올해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세부 규정이 미흡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비군위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입법 예고 인준을 받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선거법은 전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그런 혼란과 비군위 수행자 닿지 못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선거법을 저희들이 가다듬었습니다. 비군위회는 종단의 종원종법을 참고해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선거운동,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회장의 업무 세분화와 원로의원 자격보완, 사업부 신설 등 회측을 재정비하고, 특히 비군위회 최고법계인 명사 자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뜻도 밝혔습니다. 명사를 추정하는 권한이 본사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분 중에 12교구 회인사에서는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비군위의 명사는 비군위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모시고 싶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전국 비군위회는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수행결사 발족식을 시작으로 비군위 승가공동체 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비군위 스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승가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습니다. 전국 비군위회는 수행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상담과 지방교육, 복지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스님들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총회에서는 16억 5천만 원 규모의 올해 예산과 사업을 확정하고, 인도부다가약분황사 부설 보건소 건립과 미얀마 민주화운동기도회와 모금 등의 사안도 공유했습니다. 또 조계종과 갈등관계인 선학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전국 비군위회는 춘천 봉독사와 다비장 협약식을 체결한 가운데, 6천 비군위 스님의 의지처이자 권위 증진을 위한 내실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